안녕하세요 빌투근입니다 롱맨 네거티브원 시작합니다 루트스케어 네거티브원이었나?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저번에 이놈했는데 안되겠어요 딴 놈부터요 이제 스폰지밥은 비장의 카드로 남겨놔야돼 조회수가 떨어질 때 저게 나오면 100% 조회수 뜬다 밀크 에이 뭐야 밀크를 해야지 밀크 뭐 어쩌라는거야 이게 이게 밀크야? 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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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오 밀 이거 어떻게 가냐 어 차지홀드 어? 아 어 이제 맞아도 차지가 안꺼지는거야? 대박 이런식이면 내가 한번 시험삼서 맞아 봐야 되겠다 쟤 뭐야 어 안꺼져 대박 아 여기부터 했어야 됐어 응? 에너지가 왜 줄지? 응? 뭔가 계속 에너지가 주는 느낌인데?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날 펴고 있어 지금 어? 어? 에? 우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맞는거야? 어? 뭔가 보이지 않는게 날 펴고 있는데? 이게 또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아니야 이거 롱맨에서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야 야메룬다 야메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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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에너지가 주는거냐 자꾸 야메멘 활약 같은게 있을때 에너지가 주는것같다 천재 저걸 먹으면 에너지가 주나봐 이거 봐 어? 아직 말리면 에너지가 주는거 같reated 저게? 독약과 해독제였어? 또 뭐야 왜 슛맨이 나와 슛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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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맨 이것도 뭐야 슛맨! 다행이다 내가 알던 그 슛맨이야 패턴을 알 수가 있지 슛맨 야요요요요 슛맨 이게 또 왜이래? 발광을 하지 새끼놈? 저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에! 어? 아이! 예능견이 진짜 또 뭐야 저거 왜 자꾸 나오는거냐 아아! 에? 여기부터야 이씨 아 죽었구나 죽으면 안나오는구나 양심적이야 양심맨이야 저거 저걸 좀 먹어줘야되지않겟으 도전과제 아이씨 아이씨 왜이렇게 안되지? 왜 떨어지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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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아직 기회는 많아 차지사지 안없으지는거만해도 대박이야 지금 이봐 난 맞아가면서 하는 사람이라 이게 있어야된다고 내가 그래서 롱맨 포를 잘 못해 5였나? 하여튼 맞으면 꺼지는 시리즈가 있었어 야방! 어! 모자랐어 모자랐어 안돼 모자라 오잉! 독약이다 안 돼 안 돼 해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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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독! 해독기 해독제! 이 새끼 또 뭐야! 아 밀크! 밀크야! 제발 이게 이거야? 이게 밀크야? 게임이 전반적으로 몫이 다 쎄구나 괜찮아요 밀크야! 밀크야! 제발 내가 잡았어 승리를 확신 어흑! 잡았어 잡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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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 아흐 밀크맨 우유 밀크 스프레이 어흑! 존나 쌤! 아니 왜 이렇게 쌤 우유의 힘 우유 대박 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먹는거야? 그 다음에 뭐할까 우유니까 해가 우유에 약하지 않을거야 앵그리손 공개 수퍼마리오가 나오는거지 왠지 왠지 자주 쓰여 이런 게임이 꼭 나오는거 같아 그냥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여기? 에그머니나 대박으로 어려 보임 저기 혹시 밀크맨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오 대박 아 저거 사다리가 아니었단 말이야? 아이씨 사다리가 아니었어? 아이씨 이거 죽으면 끝이다 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또 뭐야 왜 마리오 아이템이 나와 이거 뭐야 왜 마리오 스테이지야 이거 마리오랑 헬로가 무슨 관계야 붐바는 왜 나와 아이씨 밟아 혹시나 해서 밟아봤는데 안돼 에헤 에헤 뭐하는 스테이지야 이거 뭐하는 스테이지야 이거 아니 저 새끼는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저거 먹어봐요 도전과제인가? 도전과제인가? 아이씨 왜 한방에 안줍냐 동굴 배경이잖아 그냥 왜 잡아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지나가? 아 저 사다리야? 아 잡아지네 아우 나로 우습게 보지 마시게 에이 이게 여기에 길이 아님? 저 동전의 의미는 뭐지? 저 동전의 의미는 뭐지? 이거 또 뭐야 왜 이거 그거 아니야 덕헌트 아니야 덕헌트 아잇 어? 저거 맞으면 안되는거야? 아 존나 어려워 아잇 어려워 어 아 타이밍 진짜 못 깨는거 아니야? 아 오오 천재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야 아잇 가시오 간다 갓 갓 갓 갓 갓 갓 갓 이거의 의미는 뭐냐 이거의 의미는 뭐냐 아잇 아잇 올라오고싶어 쟤씨 짜증나는 아잇 야 타이밍 타이밍 개 오지마 오지마 몇 대야 몇 대야 아잇 아직 두 대 남았어 괜찮 어떻게 방곡이 없나 아잇 아잇 라슈제트 같은거 없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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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려웜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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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스로 깨지나 안되네 아잇 아잇 안되네 아잇 저거 뭐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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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스프레이 예 우유스프레이 예 왜이렇게 좋냐 근데 이거 benefit 아잇 오 대박이야 약점이야 약점이었어 약점은 약점은 약점이 약점은 약점 맨 약점 애 야이 약점 오 호 에 에 tackling 으 에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어렵지? 뭐야 약을 너무 빠를 수 있게 이 스테이지마다 숨겨진게 있는건가? 스펀지밥 가보자 두들밥 뭐야 이 낙서같은건 그지같애 에엥 야아 어이씨 뭐야 안주고 왜 발판 아냐 이거? 아니네 어 밀크맨 밀크맨 밀크맨이야 이거 뭐야 에너지세이버 올레펀노에 에엥? 에너지소모가 1분의 2이야? 안그래도 안다는데? 이게 뭐지? 에이 이거 거의 무적아닌? 에이씨 방심하면 안돼 방심을 하지마죠 아 방심을 하지마 왜 왜 이렇게 잠겨있냐 콜렉션이 뭐야 에? 밀크 아 이거 보스 설정이야?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